네, 우리 똑같이 이렇게 허리에 손 올릴까요? 네, 좋은데요? 네, 허리에 살짝 손 올려서 약간 미스코리아 느낌으로 부끄럽지만 좋습니다. 네, 여섯 번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I'm Yours. 네, 이번 라붐의 불을 켜 무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어서 정면은 손을 살짝 흔들어 볼까요? 네. 네, 이번 불을 켜 무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불을 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몸을 살짝 대각선으로. 네, 이번에 하트 해볼까요? 네, 우리 리더 유정씨가 포즈 리더도 제대로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하트로. 아, 네. 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트불도 켜드릴게요. 네, 자, 이곳으로 단체 촬영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럼 개별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리더인 유정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나머지 멤버는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우리 도톰한 애교살이 포인트인 우리 유정씨. 자, 이어갑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살짝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레드와 블랙으로 멋을 낸 오늘 의상이 아,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 네, 자, 이번 포인트 안보인 불을 켜는 동작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역시 왼쪽부터.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 화내라. 아, 너무나 화납니다. 우리 유정씨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와우. 네, 반짝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을 켜겠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불을 켜로 돌아온 라붐의 유정씨입니다. 네, 우리 유정씨 고맙습니다. 네, 리더 유정씨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멤버로는요. 우리 끼하면 혜인이죠. 혜인씨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지금 뭐 드라마 촬영과 또 불을 켜 무대로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오늘 뭐 거의 최상의 컨디션입니다. 역시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 귀엽습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연기 뿐만 아니라 무대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하는 우리 혜인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귀여운 손인사로 또 우리 끼쟁이 혜인씨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이, 귀여워. 네. 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네요. 혜인씨 혹시 포인트 안무로 네, 포즈 이어가 볼까요? 네, 역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화납니다. 네,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아, 정말 고급적인 우리 혜인씨만의 포인트 안무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자, 불을 환하게 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혜인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지나가면 향기 날 것 같은 우리 지앤양 무대로 오시겠습니다. 네. 어머, 진짜 좋은 냄새가 확 나네. 어머, 우리 향기가 어마어마하네. 어머, 세상에. 네, 역시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살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주시고요. 네. 가벼운 손인사로 네, 오늘 무대 위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손은 귀여운 하트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요. 네, 포인트 안무로. 네. 역시 정면 보고도 포인트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불을 켜. 네. 아, 화나다. 자, 이어서 왼쪽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불을 켜. 음. 활짝 불을 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앤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아, 우리 막내이자 반전배령을 맡고 있는 우리 솔빈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아, 오늘 뭐 올 레드로 정말 신발이 어디고 바지가 어딘지 모르겠는. 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아, 예. 죄송해요. 예.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건데. 네. 네. 자, 가벼운 손인사로 화난 웃음과. 아이,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이어서 귀엽게 하트로 오른쪽까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시 솔빈만의 포인트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역시 왼쪽부터. 왼쪽부터. 불을 켜. 우우. 네. 환하게. 네. 이어서.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불을 켜. 아. 네. 자,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불을 켜.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막내 솔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자기 전에 생각나는 목소리. 예. 우리 자기 전에 생각나는 메인 보컬이죠. 우리 소연 씨 마지막으로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무대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몸을 살짝 틀어서. 네. 네. 준비하신 포즈로 포토타임을 또 환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소연 씨.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아. 정말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연 씨 아름다운 모습과 또 정말 천상의 목소리.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모든 멤버들이 했던 것처럼 포인트 안무로. 네. 자, 왼쪽부터. 자, 불을 켜. 불을 켜. 네. 자, 이어서 정면. 불을 켜. 불을 켜. 아우. 좋습니다. 아, 저거 멤버별로 다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자, 불을 켜. 불을 켜. 와,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소연 씨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무대로 다시 한 번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라붐. 네. 아, 정말. 너무나 알찬 시간.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별로. 이번 불을 켜. I'm yours. 여섯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이만은 각오와 함께 감사 인사 드리는 것으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솔비 씨 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이만은 각오. 네. 네. 이만은 각오와 감사 인사까지. 아, 네네네. 네. 네. 정말 이번에 I'm yours. 불을 켜.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에 불을 켜도록 열심히 활동을 하겠고요. 저희 라붐도 불을 켜도록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리더 유정 씨. 네. 기사님들 쇼케이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뭔가 오늘 살짝 떨렸는데 기사님들께서 그래도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신곡 불을 켜 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쁜 사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시작 전에 굉장히 많이 떨더라고요. 네. 아유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우리 지혜 씨도. 네. 먼저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라붐이 항상 기대가 되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무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혜 씨. 다음으로 우리 혜인 씨. 네. 항상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고요. 예쁘게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연 씨. 우선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컴백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라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뮤직비디오로 함께 하셨던 불을 켜 이제 무대로 보여드릴 차례죠. 네. 무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마지막 인사하면서 네. 기사님들 감사드리고 네. 불을 켜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반의 번의 우리 라붐.